자 일로 내려오세요 저희가 아직 저희는 낫이 없네 Not yet 어 형 영어 잘하는데 형? 잘하네 준이 잘한다 겁나 잘하네 땡겨야 돼요 그냥 그냥 땡겨요 확 땡겨요 어? 근데 안 땡겨지는데? 해봐 아 지금 슈아가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준의 조슈로 있어야겠다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 조슈아 not good 안 좋다는 뜻인데 아니 근데 나시 굿 아 나시 굿지 나시 굿 아직도 메가리 없나요 형? 아니야 아니야 역시 조슈아도 전화 잘해요